안녕하세요 정지훈입니다. 이번 주 첫번째 오늘의 뉴스와 연구는 엘리먼트 AI에서 최근 보통 AI 시대가 오면 굉장히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뷰에 대한 글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내용을 얘기하면서 영어를 되게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 하기는 하지만 자료는 영어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후에 이제 영문으로 자막을 단다거나 혹은 영어권 쪽에다가 좀 배포할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엘리먼트 AI의 글은 이겁니다. 1월 16일날 발표했구요. 제목은 AI 시대가 되고 나서의 일자리 그리고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옵티미스틱한 긍정적인 뷰의 이유 이걸 설명한다고 한 거죠.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 치고 옵티미스틱한 게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좀 염세적으로 바라본 게 많았죠. 제일 유명한 게 브로킹스에서 만든 거죠. 웹사이트까지 있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자기 직업 같은 거 넣어보면 얼마나 빨리 대체되나 이런 거 나오거든요. 대체로 보면은 한 3, 40%부터 시작해서 뭐 100%, 80%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거는 캐나다에서 조사를 했었던 건데 뭐 완전히 대체될 수 있는 하이리스크가 뭐 한 40% 중간까지 합심 한 60%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리포트는 많이 보셨을 거에요. 이거 이외에도 맥킨지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자동화하고 AI가 많이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는 대체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어떤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실체적인 진실을 좀 보자면은 가장 뭐 정확한 트렌드는 이거 같아요. 이거는 이제 데이빗 오토 교수가 MIT에서 했었던 건데 Work of the Future라고 하는 지난 30년간의 노동 리포트를 이용해서 만든 발표 자료거든요. 생산성이 아주 꾸준히 증가하죠. 그게 뭐 AI나 뭐 기계나 여러가지 기술이 들어가면서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선형으로 성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노동자들한테 돌아가는 컴펜세이션인데 일부 전문직들은 조금 그래도 생산성 올라간 만큼 받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생산성 올라간 것에 비해서 컴펜세이션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봉급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노동자들은 그대로야. 그럼 이 나머지 갭은 다 뭘로 갔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법인한테 자본으로 넘어간 거죠. 자본으로 넘어간 이 갭 자체가 훨씬 더 문제가 된다. 이게 사실은 가장 명확한 실체적인 진실이죠. 그러면 엘리먼트 AI는 왜 옵티미스틱 하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나눠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게 이제 제일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AI가 들어와 가지고 일을 한다는 분야를 보면은 대체로 사람이 기계 옆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런 거. 두 번째는 지금 현재 AI가 할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완적인 세 가지 능력, 사회성이라든지 공감, 그리고 판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런 세 가지 그리고 이제 공감, empathy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일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일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뭐 이럴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대 AI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 대체로 사람들을 리플레이스하고 대체하는 그런 쪽의 종류라기보다는 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퀄리티가 더 올라가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이 AI를 썼을 때 훨씬 더 진단이 정확하게 나온다든지 생산성이 오른다든지 이런 종류이지 그 사람이 일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재미있는 시각을 하나 썼는데 만약에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줄일 수가 있다면 비용이 많이 오르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우리의 리빙 스탠다드가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거니까 숫자상으로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할 때 재미있는 시각을 하나 보여준 것은 기업 같은 곳에서의 정책의 변화를 좀 미래지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엠플로이들, 고용자들을 일종의 무형 자산으로 보고서 이거 비용으로 생각하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해당사자로 보고 같이 가는 측면으로 우리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만 진짜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AI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일자리에 많은 위협을 받을 것 같지는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 진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대체하는 숫자는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일부 테스크,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 작업 몇 개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결합되어 있는데 이거 전체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AI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를 대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AI가 도입됐을 때 그걸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윤리적인 거라든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에 기반한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람밖에 못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프로세스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상의 사람이 개입하는 이런 걸 People in the Loop라고 여기서 표현했는데 요즘 AI 분야에서는 Human in the Loop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리포트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이 전체가 대체가 가능하니 많이 이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좀 하자면 이게 사실은 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요약이라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현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본 잉여가 되게 많은 상황이라는 거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잉여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디에 결국 재분배를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다음에 재능, 에너지, 아이디어 이런 거한테 제공을 했을 때 결국 AI가 됐던 기계가 됐던 이런 건 전부 다 커머디티가 되잖아요. 커머디티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캐피탈의 인센티브는 어디 가냐 하면 보다 많은 좋은 휴먼 캐피탈한테다가 나눠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라든지 돈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되려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실제로 기업이 가져가는 돈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너무 적잖아요. 요즘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대놓고 옵티미즘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전망이 꼭 맞을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정말 멋진 말을 엘리먼트 AI의 기사 그리고 이 글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액션 오리엔티드 옵티미즘. 그러니까 행동에 기반한 낙관론이라는 거죠. 언제나 새로운 것이 등장을 하고 변화가 나타날 때에는 걱정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특히 새로운 기술 중에서 AI 같이 엄청 파괴적이고 변혁이 강한 기술이 들어왔을 때에는 일이 변동되고 고용도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거 되게 내추럴한 그런 건데 그렇지만 이런 걱정이 우리의 기술이나 비즈니스 리더들이나 또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더 나은 방향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또 강력한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요. 결국에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결정을 하고 낙관론에 기반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차곡차곡 나아가면 그렇게 비관적인 일자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 예측하기보다는 행동하라. 이런 뜻이죠. 굉장히 좋은 의미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